한글자막 by 한효정 첫 프로듀싱 앨범인 만큼 저한테 굉장히 의미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곡백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에 어제 멘트를 하다가 울컥해서 울어버렸네요 정말 활동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비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동훈입니다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요섭이 부분을 뺏어서 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늘어서 진짜 많이 깜짝 놀랐고요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공연을 통해 저희가 처음 공연했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저는 약간 옛날에만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새롭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정 Jorge 들리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